자 시작 시작합니다 발루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플레이어들한테 붙잡혀서 가시다가 이제 탈출하고 복수하려고 나왔죠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블랙가드 하고 뭐였지? 크로토리가 엔딩? 이번에 볼 것 같은데 자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갑시다 저번 시간 여기서 적이 많이 나와서 내가 빠꼬 했었는데 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은 은신 쓰고 가서 죽이는 게 낫겠지? 소환은 필수인 것 같고 자 은신이 이거 벌고 너는 뭐래 해야지 좋을까? 난 즉사잖아 문제는 카이를 걸어 수명이 됐죠? 야 좀 많은데? 얘랑 재면 차이가 뭐야? 널 죽여야겠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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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닫어 문 닫어 아 문 닫으라니까 아 야 스크림 스크림 아 너무 너무 가까이 있었어 아이 구석이 좀 다 가놨어야 되는데 아니래서 내가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직사 마법은 진짜? 이건 좀 너무 심했죠 인정머리가 없네요 인정머리가 없네요 어디 보자 너 이거 뿌리고 야 가위 벌써 풀렸냐? 아이 수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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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가 닫고 가 닫고 가 닫고 가 닫고 닫으라고 닫어 문 그렇지 한숨 때려주고요 아직 안된대 이거지 지니 소환 지니 소환 이 곳은 정말 너무 심각해 여기에서 한번 써볼까? 아 근데 혼돈의 고차는 아 근데 혼돈의 고차는 아니지 오 야 그러니까 이제 때리고 주인공 이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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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써야되지? 아 마비를 쓰느냐 이야 미모를 쓰면 안돼 미모를 쓰면 안돼 미모 쓰자 야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컴퓨터 야야야야야 졸럽박스인데? 잠깐만 잠깐만 마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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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도망가자 진이 소환해 진이 소환해 그렇지 진이야 진이야 가라 진이 개쓰 진이 개쓸모 없어 그렇지 몸빵을 해 몸빵만 하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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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됐고요 저 많은 걸 어떻게 잡는다 신기하다 이제 어떻게 잡는 거냐 저걸 신기하네 여기서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세이브 했죠 역시 세이브야 막 풀렸기 때문에 투명을 먼저 걸고 잠시만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사람 죽이고 나오는 거다 너무 멀다 아 너무 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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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어디 왜그러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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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분명 저기 서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진이 소환해 일단 내구성 멀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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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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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이 그냥 서리로 걸리는 멀다 그렇지 잘했고요 나오시고요 진이 진이가 되고 쓸만한 기술은 없다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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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되고 Kath 야 완전 청속인데 대박인데 다 죽여도 되겠다 이 진이골은 얘 때문에 안 되네요 다시 너무 좋은데 뭔가 하나씩 하나 끊어먹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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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니? 가야지 니가, 그렇지. 경험치 많이 먹은 거 같은데? 7만 남았네? 야, 여기 좋은데? 2만 줘, 2만. 캐스트 게임 것만큼 나와, 한 마리가. 미쳤네, 아직도 있다고 저렇게? 반응 보니까... 멋지게 된 거죠? 뭐야, 왜 그래, 왜 그랬어? 데미지 안 들어가냐? 아아,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좀 오바였어, 솔직히. 파 좀 때려가야 되네? 풀렸을 때까지? 아이고, 이거 참. 어, 소환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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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니, 지니. 빠르게 하나 죽이고 도망가자. 개사기야, 진짜. 죽이고 도망간다는 개념이 가능하다니까. 너무 개사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도저히 젠갈대겠다, 이거. 서리로 벌린 거냐, 지금? 도망간다는 개념이 가능하네. 도망간다. 왜 안 쫓아오냐? 이러면 나는 뭐 하던대로 하면 되지. 야, 왠지 하나 빼야겠다. 아, 그... 돌피버... 아, 그... 왠지 하나 빼야겠다. 하나 빼고, 돌피버 넣어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저렇게 필요가 없네. 하나 빼야겠다. 지나갑니다. 뭐야, 또 기어 나왔어? 아, 왜 또 기어 나왔어? 열어줘. 환영해, 환영해.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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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옵하겠다, 이거? 공휴일에 조회수 제일 안 나오는 발도스 게이트를 하는 위험. 역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자기 왜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만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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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돼. 걸려나? 한테 이상? 이건 아니죠. 야, 복은 아니죠. 아, 졸라 치사하네 진짜. 재치사하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무조건 은질 쓰고 가봐야겠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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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어 문 닫어 꺼져 좋아좋아 좋아좋아 진실의 눈 풀린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잡는게 최곤데? 확실한데? 너무 딜 세 최고야 그냥 싸워야 되나? 세모그를 껄끄럽지 이렇게 깔끔하진 않네 진실의 눈 풀린 다음에 들어가자 진이야 몸빵 잘해야된다 알지? 진실의 눈 풀린 다음에 들어가자 좋아 파이터 안됐지 저거? 됐구나 됐구나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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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대로야 제대로야 육척봉 야오 거의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거? 봄 어디갔냐? 지능이 부족하다? 저런 굴욕적인 굴욕적인 멘트가 나오다니 이게 다야? 아니 이런건 말이야 아이 좀 매너있게 나와야지 기술이 지배가 다야 그냥? 적도가 빨라진다거나 말이야 뭐 걸려있는거냐? 이해 지능? 아 멍청해졌어? 위로갈지 아래로 갈지인데 위로갔다 아래로 가는게 맞겠죠? 아래가 초코신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된다 이거 고민된다 이거 조종서 클래스를 써서 가야된다는거네? 그러기엔 너무 아깝지 솔직히 말해서 조종서 클래스를 쓸만한 적이 있냐? 네? 잠깐만 다 죽여서 없는거 아냐? 아 쟨 되는대로 가야되잖아 여기 돼있겠지 뭐 소금물 물려? 아 아하 아하 아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아 이래서 안통하는거구나 이렇게 써야지 야 그래 맞지 외계인들이네 그럼 쟤네는 주인공 주인공 갖고 있잖아 가서 하나 땡겨오죠 여기 있으니까 왜 나오죠 여기서 조금 귀찮..구만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것만 정하면 되네 나는 정신집에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신집에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 또 다른 데 없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있죠? 가자! 극심한 현혹 아, 지배 지팡이로 지배할 수 있나 보다? 아, 그래서 지배 지팡이 좋나 보네 법사 없이 전사 솔 플러스면 절대 못 먹는 거 아니야? 수준 21번이야? 미친 게임 빨리 와, 마인드 플레이어 저장하고 위로 갈지 내려갈지 정합시다 그냥 한 군데로 가자 다 따로 저장하지, 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아, 이거 되네 개꿀이네 개꿀이잖아 야, 열어 안 되냐? 야, 죽어라 나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아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열면 열리네요 그러면 아래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아래가 약간 쩔임맛이 나죠? 음, 음의 것도 없네 문 있지 않나요? 아, 그냥 보자마자 야, 죽여 뭐야, 미친 도프 전사 아우, 저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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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입니까? 아, 살짝 실망이네 석화네 아니다, 반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있나보다 아, 밥 먹은 짓고나서 약간, 목, 목소리 꾸이하다 화조 50% 아, 되게 좋죠? 얘 무조건 껴야죠 이러면 화조 90%잖아 대박이네 한번 써봐야겠다 90%에요, 90% 야, 일밖에 안 달아 이제 그냥 불공격 막 때리면은 둘 다 안다는 거네, 아예? 대박이다 점점 인간을 초월하고 있어 주인공 일단은 완전 면역이고 얘도 이제 불면역 거의 전기도 면역 냉기는 신발 있고 그쵸? 뭐해?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냉기도 50%고 개꿀이네 딱 봐도 이거 보스 각이니까 쏘 갑니다 너무 좋다, 진짜 법사 너무 좋다 이렇게 좋아? 둘이서 다 해결하는데? 법사 검성이니까 왜 이래? 빨리 가 야, 가 야, 가 둘 다 해결해 야, 보이니? 미스터 브레이나? 미쳤다, 나 야, 나 뭐 했냐? 아, 야, 죽였으면 됐어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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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지니 소환하고 가서 모으면 돼 진실에 눈 썼으니까 딱히 뭐 소용없잖아 일단은 남는 거나 좀 써주고 다 싸우자 솔직히 이긴다 이거 진리가 없다 약간 멍청해지긴 했는데, 주인공이 이로 가봐 염구 시간이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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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어쭈?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 어, 브레인이 무적이 있구나 하긴 뭐 자, 뭐 죽으면 왜 이리가 없으니까 뇌골렘이야 이름이? 어쭈 보자 아 우리가 안 통하신다 이거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레벨업 했다 레골렘이 경험지 얼마나 많이 주길래 이렇게 쉽게 레벨업 그래 잠깐만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이거 쓰고 너는 돌피 썼지 걸어가냐 바로 나오다 법사야 동시에 상관중 자 어, 이게 왜 상관중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네 잡고 아, 브레인 빨리 들어와 브레인 들어와 아, 골암 만식 줬어? 야, 대박이다. 진이가 죽였는데. 이게 다야? 아, 뭐야? 끝내주게 나왔네. 다야가 아닌데. 정신집에다 이거 쓰지도 않았어. 보석함에다가 집어넣어 봐. 개수 제한이 있나보네. 개수 제한이 있나보네. 개수 제한이 있나보네. 종류 제한이 있나보네. 이거는 그러면은. 아, 참. 이게 들어가줘야지. 이게 돈인데, 진짜.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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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디 보자. 레벨 상승. 어, 생명잠 4나 올랐네? 아, 솔직히 찍을 거 없거든요? 찍을 거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찍을까? 뭘 찍던 저게 제일 좋은 거 같아, 히린네가. 어, 7레벨, 8레벨? 8레벨 생겼다. 대박. 이제 맥스까지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 대박인데? 헌드네 구체 쓰지 말자. 지니 3번 써야지. 위로 2개. 아, 원래 8레벨 있었구나. 근데 위로는 나 별로 써먹지를 못해서. 어그로 어그로 주고 쓰면 될 거 같긴 한데. 네. 내 취향 아니다. 면허 줘. 쓰레기 게임아. 무슨 문 다 열렸다면서 내 입구를 막아버려. 황상하네, 진짜. 가자. 집에 지팡이도 있고. 나는... 입구를 빨겠는데? 나갑시다. 사실 다 끝난 거네요? 문 열렸지. 가면 되네. 가면 되네. 가 빨리. 이쪽 터널도 완료됐고. 모셔 노예들 할 말 있어? 나, 나가면 되잖아. 병, 병신들아. 뭐지? 뭐, 뭐죠? 어, 여기서 이제 갔다가. 어우, 근데 저거. 아, 지금 못 본 게 많은데. 애도 못 구했고. 애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 걔는? 풍경도 못 봤고. 아, 일단 뭐 다 깨다 보면은 다음 맵 이동하기 전에 돌아오면 되겠지. 설마 뭐 강제로 이동시키겠어? 지금 둘이 너무 쎄서 다 잡을 것 같다, 행간한 건. 아, 레벨 너무 높다, 야. 만렙까지 9밖에 안 남았네. 폴, 폴아웃처럼 마지막 돼가지고. 어, 저, 야. 쟤는 잡아야지, 인간적으로. 레벨 딱 차버리면은 좀 재미없어지거든요, 레벨링할 재미, 재미가. 아, 뭐, 나왔네. 얘네네. 아, 뭐. 아, 아, 뭐. 미안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버렸어. 어이구.. 아주.. 지랄났죠? 이 지도 모르고 너가 8레벨 주면 쳐맞는 사이에 다른 놈들 다 제거해버리기로 어.. 미로야.. 아 뭐야! 미로야 미로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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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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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잡아야됐나 큰일났어 이거 야.. 예상 못했는데 이건? 일단은.. 골프도 쓰고 집에 지팡이로 하나 가져와 쟤 가져와 이 새끼죠? 실패했니? 실패할 줄은 몰랐어 아 소환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석화 같은 거 써야겠는데? 야 잠깐만x3 어 야이.. 일단 나와x3 돌아와x3 돌아와x3 야 쟤가 저.. 아웃 당할 줄 몰랐는데? 불타는 손 하염 강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냐 아 지니 한번만 소환해봐 진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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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니 지니 지니! 지니 보면 되고 그냥 불 쓰면 다 잡지 않을까? 아 이거는 염구 세네 염구가 더 세더라구요 태양 보장보다 야야야야 미쳤니? 아 미쳤니? 염지니야? 야 나 말고 제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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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보 그렇지 그렇지 어 야야야야야 쟤가 죽는다고? 야 뭐야 화방 90%잖아 뭘 왜 죽어? 이해가 안되네? 아 버프 걸고 가자 어휴 진짜 빨리 걸린다 야 어딨니? 어딨니? 너 살아있어? 엘리핏은 너가 떠났어? 놀랍다 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말해봐 너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냐 기다려 빨리 버프 걸어 나 소환 안 했는데? 아 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쏴 죽였어 대체 팔레벨 중분이 왜 필요한 거냐 대체 팔레벨 중분이 왜 있는 거야 미로? 졸라 쓸모없네 멋쭈? 버틴다 제법 태양 방출 어디서 말이야 잘했어 이런 수준으로 덤벼 아 뭐임 쟨 또 주제도 모르고 또 덤비네 지니! 지니! 지니야! 그렇지 지니야 맞아라 뭐해 이래? 그렇지 개봉했는데 가서 세이브 해야겠다 이맵도 거의 끝나가네요 뭐 이정도 끝난 거겠지 아직 못 본 게 많은 거 같은데 차원문이랑 적어도 차원문이랑 저기 석상 같은 건 전혀 못 봤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짐승에 뭐 너라 그래도 이거 같아 내 생각에는 눈알이랑 피 어 이거 아닐까요? 드래곤 것도 넣어야 되나? 크 드래곤도 쥐고 넣어야 되나? 드래곤은 짐승으로 판단 안 하겠지 아무리 제가 쐬도 드래곤님인데 주제를 알아야지 드래곤님을 모욕하진 않겠지 그런 거를 한번 가보자 갔다 오자 게임 저장을 따로 하고 드래곤님한테 갑니다 드래곤이란다 괴물한테 가자 이 게임 최강급이라 그랬는데 얼마 세지 내가 한번 평가를 해보죠 저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하니? 이거 아닌가? 어디였지? 여기였니? 아 여기였구나 빨리 와라 솔직히 누가 와도 지금의 조합에서는 절대 날 못 잃을 것 같은데 너무 변 너무 할 수 있는게 많아 잔재주가 많아 이렇게 자유도 높을 정도로 기술 다양하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찌를 구성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막말로 때리고 빠지기만 해도 변수대로 때리기만 해도 좀 제압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스펙이 진짜 차이가 말도 안되게 나면 몰라도 지금 레벨 31을 캔사이면은 이 게임에서 물리계통으로는 진짜 타코 최강이잖아요 얘로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다른 애들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건데 내 생각에 무조건 된다 이거 간만 보자 화자왕 90% 서리저왕 50% 전기 그냥 무효화 이모에는 주인공은 그냥 모든 속성 무효화 개사기야 가자 너무 궁금해 세이브 한 번 해 이 곳은 정말 이상한 다행이다 여기에서 이 곳은 여기에서 얘네마 아니야? 제물이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이거 같은데? 예전에 이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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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 잘 가진 건 이제 알려주 objet It's the best tool This will be all covered You wait beautiful What can I say? I hope this is worth it 네, 가만히 있어봅시다. 빨리 그 괴물로 변해서 안에 들어가야겠네. 왜? 할 것도 없다. 애는 또 어떻게 구워야 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많은 관심과 관심을 봐주셨습니다. 다 됐어. 지금 당첨의 나라의 전공을 마치고, 저에게 참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이잖아. 이레니쿠스랑 보드위도 적이라서 그들도 내 편이네. 이 plotting을 하자, 너가очка. 네가가 부로운다는 말이야. 지금, 이 대기생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이고. 롱이 그냥 다 죽이고 가면 안 돼? 죽었다. 어... 무자비다. 다 죽어라. 다 뒤졌다. 다 뒤졌다. 아, 어떻게 된 거냐? 정보 좀 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솔직히 노잼이지.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그냥 들어가서 보자. 어쩌면 경험치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레벨이 충분히 높으니까. 경험치 때문에 다 죽을까 했는데 지금까지와 다르지. 아마 최종장 가면 만납을 겁니다. 템포 보니까, 경험치 퍼주는 거 보니까 무조건 안 내빌 것 같고. 최종장까지 가면은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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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레벨링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경험치를 진짜 악자같이 모았는데 돈도 그렇고 필요가 없다 이제. 이어가 проц surrounding 怖ука 이어가 где 보자 드로우 개 쌍기 성상 드로우 드로우 듀엘을 가 뭐야 쟤네 왜 저래? 병신이야? 뭐야? 개판이구만 야 노예만도 못한 직업이야? 함부로 죽여서 그랬나? 거대 거미, 시녀 감독관 전부의 운명은 모든 것이다 저런? 저거 뭐 하면 도와주면 쟤 소환할 수 있게 되나? 소련장은 다행인다 잘 모르는 것이다 너무나 맵 넓으면 약간 좀 그런데 어 야 뭐야 고맙습니다 사원도 있고 선술집도 있어 이 정도야? 얘네 문명 이 정도였음? 시장이라고? 아이템 살 수 있어? 집에서 집에서 벽을 떠나서 걸어가라고 하셔야 해요. 네. 가세요. 자, 엄마의 것들은 여자들이 고려하지 않으세요. 야아 나 가져갈래 아 근데 나 돈 얼마 있어? 8만원이나 있네? 산호 다 팔아야지 성룩석도 팔아야지 보호드루마리도 있고 해석지 필요 없는데 사실 나 목걸이로 하면 돼서 카코비인데 가져가자 소각구름 야 되게 좋다 나 주문 없었는데 이제 공격주문 야 이거 도트지 하나 필요없어 핀드소환 뭐야? 와아 이래? 구매 화신 와아 야 너무 좋은거 아님? 너무 이거 뭐야 너무 소환계통 너무 좋잖아 아 잠깐만 돈은 솔직히 돈 너무 썩은하게 많아서 이것도 약간 확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개쓰레기 게임 개쓰레기 게임 확률이 있어요 이것도 아 주문 외우는데 확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전부터 생각했던건데 말이 안돼 화신이 안된다고? 왜 또 쓰기 좋은건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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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거 방침 할 수가 없어 진이 빠져 당연히 화신이지 분신술이네? 재밌을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커핀도 한번 상환해보자 하커핀도 생긴건 똑같을거 같아 아 이거를 해서 내가 길바닥에 잔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거 아냐 여긴데 아 마을판적이냐? 보고 오자 다른 애들한테 대화도 걸고 시장인데 무기야 내가 가져갈만한 무기는 없을거 같은데 뭐냐? 화염구 대박 오우가 오우가 한정 야 이거 신기한데? 고협의 창 야 플러스 뽀짜리를 펴 이거 판다고? 부리빨 수척단검이요? 수척한 후 돌아와 야 어썸하다 감시자 야 뭐냐 이거 왜이렇게 좋냐? 아이템? 야 시체조종이 있네 와 이거 야 법사로 가야겠다 일단 시체조종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자 정령 속성정령 솔직히 가져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 별거 없네 냉기 원프 이런거 있네 아 이거 못입는구나 이거 찐다네 별로 안좋다 야 자 잠깐만 저거 이거 샀어요? 너 왜 자꾸 돈을 갖다 버려 아 미쳤네 진짜 그걸 살 필요는 없었다고 아유 솔직히 3개나 필요 없어 해킷샤 하나 해킷샤가 제일 좋은거 같다 진짜로 저건 내가 이제 은신수 가서 소환해서 풀어버려야지 장바는 도망가야지 좋아 해골 네크로맨서 아 이것도 확률이 있지 네크로맨서 그렇지 5천 야 겸치 너만 먹는거냐 너만 먹지 그냥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막 준단 말이야? 일격의 막대 어 아 이런게 있구나 칼리건의 마법저항 야 야 좋은 목걸이 있네 너 목걸이 못 끼고 있어 상태상 면역이야 나 지금 안 껴 칼리건 내라 마법저항이 말 그대로 상태상까지 다 저항한다는거 아냐 너나 최종의 전기 어, 얘 너무 좋다 저거 저건 저런거 있었어 나? 보석탄애라 53 확인 20개씩 나뉘어 있네 한 번에 할 줄 몰랐는데 물력 좀 팔아 필요없죠 이제 물력 노고가 아물렛은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힘의 물력 필요없고 민첩 필요없고 판매하고 해독 필요없죠 공짜 해독 있으니까 판매 그럭저럭이다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네 뭔데 이렇게 못 넣어 빛의 보석이다 넣어놔 빛의 보석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거 리데니쿠스의 열일세 가면 되나? 거미는 뭐야? 저거 봐 봐봐 오 여기 mpc가 이렇게 있네 야 난 모르겠어 쟤 깨끗금 없네 미친놈들 미기한 놈들 대화할 거야 하우스와 교정으로 넘는 길을 지나가고 하우스와 교정으로 걸리는 길을 걷는 게 좋다 오우 오빠 심벌을 시킬 거 같은데? 아 귀찮은데 으핳핳핳핳핳하핳하핳하핳 레벨 레벨, 레벨이 충분히 되니까 귀찮다 잔뜻협 교정에서 아 아 가자 아 저거요? 아 고작 저거요? 고작? 아 아 돌아와 보여줘 켄사이의 힘을 다니 이게 설마? 볼 것도 없다 그냥 그냥 나오는 순간 쟤 개작살이야 어 걸만한 건 딱히 없는데 명고라도 쏠까? 조금만 해 졸라 약하네 만 12000이라고 저렇게 쓰레기가? 상태상 거두는 행가 보구나 욕맹 욕맹 그 자체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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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한 번 쉬어 주면서 갈까? 나 이렇게 해도 이거 쓰면 되는데 어 너였어? 미기안 미무라? 죽어! 이게 다야? 너무 쉽잖아 아아 아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 샤도드래곤 내가 죽였는데? 은색괴물은 이제 내가 의뢰봐서 왔죠 적당한 업무를 살펴보겠다 손달 이거 뭐야? 야 어디갔냐? 쫄아서 튄건가? 네 얘를 종족 자체가 센 거 같은데 아까 말하는 것도 장비도 그렇고 센 거 같은데 역시 안 되는구만 켄 사이 한 사람 안 되는구만 누가 하시게 해주냐? 마이트륨 마더스 이렇게 싸웠네 이미 잘했어 최고의 서비스는 죽은 서비스 누가 날 이거 선수집 맞아? 잘 데가 없어 왕적처럼 잘 수 있네 왕적처럼 잘 수 있네? 야 30원이야? 야 너무 양아치다 근데 이건 마이트륨 마더스 마이트륨 마더스 마이트륨 마더스 일찍도 살고 오오오오오올ρε 아 뭐야 4대1로 싸우는거야? 야 나도 얘랑 싸워보고싶은데 지는거 아니냐 저거? 쳐맞는 수준이 아닌가? 오 야 쎄다? 쎄다기보다 드로우가 약한거 아닙니까? 전사기술도 안쓰는데 그냥 다 때려잡는데? 나도 나도 야 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루어 일대로 써도 일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게 실화인 부분이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어이가 없네, 나가 있어서 지금 이동 안 된 거야? 와, 아 favor 개양아치네 보다가 두 마리 남았을 때 버프 걸어야겠다 개 비열 좋아좋아 좋아 맞춰 맞아 그렇지 이제 버프를 갑시다 아 이리 뛰고 걸어 빨리 죽여 버프 끝나기 전에 그렇지 마이트륨 마더 마이트륨 마더 거기서 개겨! 덤빌 걸 덤벼! 어디서 호력수를 못많아봤구만 나약한 녀석이 강한 여자? 나 여자 아니에요 남자에요 미친놈아 오 예이 꿀잠인데 이거? 드러그 개 무쌍해버리네? 검 내다 장렬의 검 아 근데 이거 아깝다 어 변종검이야 내가 다이다이로 싸우는 거 아니야? 버프 걸고 싸우면 되잖아 그냥 한숨 때리자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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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너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또 잘라그러니 쟤는 얜 싸웠는데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냥 만전을 기해서 가죠 뭐 안 좋을 건 없으니까 아 네 갑시다 최강의 여전사라는데 어 살짝 기대되는구만 드러우 최강의 전사라 최강의 전사 아닌가? 내가 버프 걸면 되잖아 내가 버프 걸면 되잖아 내가 버프 걸면 되잖아 나는 벨드린이다 흔비거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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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그 잠시 내가 버프 내가 버프 아이템 못 먹었어요 저기요 아 네 저기요 저기요 나 소환하고 투명 걸까? 아냐아냐아냐 화신 소환해 아 쟤 위기 위기 찍었네 쟤 야 알지? 돌파 쓰고 야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어디 볼까? 얼마나 흐려간지 한번 볼까? 야 돌파 써! 돌파 쓰고 그렇지 얼마나 센지 궁금한데 있을 것도 다 있네 쓸만한 거는 야 대타 좋다 저거 와 악마 소환이야 너는 자기한테 투명화 걸고 화신이가 싸울 거니까 돌필까 했어 야 뭐야 이거 글라브레주? 슬레이어 같은 거 아냐? 개 멋지네 야 뭐임 나한테 오 왜 저래?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제법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방어력 꽤 되거든 의외로 해키샤! 해치워 돌피고 그렇지 왜 해키샤 밀리니 설마 얘한테? 얘 해골 한 마리한테? 티라인 부분이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느낌이고 법정 얼마나 하나 보자고 어디서 말이야 봐 오냐 오냐 해 주니까 정신도 못 차려요 또 어? 염구를 처음 맛보는 분만 아주 어? 보여줘 염구의 맛을 염구를 갑자기 이렇게 잘 막냐 얘 왜 이렇게 잘 막냐? 어떻게 된 부분이냐? 연세번개 어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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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긴 거야? 아 이긴 거야 뭐야 그리에 걸어가는 거야 그리에 걸어가는 거야 아이씨키 저거 타임아웃질이네 어디서 타임아웃질이네 어디서 야 이거 재밌다 화신이 짱인데 화신이 화신으로 두 개 하자 핀드는 봤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솔직히 마비 빼자 이제 마비는 내 취향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돌파랑 태양 불꽃 있는데 아 다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돌파 하나 빼고 시체 하나만 넣자 시체는 좋으니까 내 취향이니까 너무 지금 좋은데 허위하고 이거 빼버릴까 됐어 서커로부터 보호 필요하고 머파살 좀 넣자 굳이 갖고 갈 필요 없잖아 쏘는 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거 후기장만 돌다 끝나겠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구만 아 그렇구만 마법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 너무 놀았나 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인드 플레이어도 있네 마인드 플레이어도 있네 거미구덩이 바로 옆에 있다고? 거미구덩이 바로 옆에 있다고? 빨리 가 가서 대화 좀 하고 다시 싸우러 가야겠다 어디 가니 멍청아 저거 뭐야 어디 가니 멍청아 저거 뭐야 어딘데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있구나 기다려 거기 어디 어디 길이야? 가봐 그대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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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 수 있는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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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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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없네 뭐야 아무것도 없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뭡니까, 이거? 워메... 팔버그 라고? 개쓰레기네. 어, 이거, 야. 어딘데? 여기야? 여기 맞잖아. 남성전시협회. 이거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스파이더 퀸. 스파이더 퀸. 아... 스파이더 퀸. 사원 가보자. 없는데, 내가 너무 늦게 갔나? 다 죽이고 뺏어도 될 것 같긴 하네,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서 일정했어. 스파이더 퀸. 폭설이 쿨한 것봐라? 와... 개방을 받고 있어 권능으로? 벌써 데모의 경비병? 따라가면은 나 공격할 것 같은데 가자 R 경비병이 설마 R을 지키는 경비병이라는 거죠? 설마 진짜? 잠깐만 R 경비병이 R을 지키는 드래곤 R을 지키는 경비병이라는 거야? 싫어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잘 모르겠어 응? 빨리 해봅시다! 빨리 해봅시다! 이거 내가 지켜봅시다 I'll see to it. 저거냐? 돌골렘이야? 진흙골렘이야? 진흙골렘 때려지지? 안 되는구나. 이걸로 다 잡아야 되네. 아, 여기 좀 쎄다. 와봐. 화신 소환해, 화신 소환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좀 많이 아픈데? 오랜만에 물량 쏴야겠는데? 우리 더블 염구 쓸까 한 번? 야야, 잠깐만. 안 단다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시 몸빵에 화신 한 번 더 있거든요, 저? 두 번 되냐? 화신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야, 화신 한 마리, 한 마리 밖에 안 되는구나. 화신 한 번 빼자. 아그로부터 보호 주문 같은 거 얻어야 되는 거 같은데? 드래곤 R! 나갔다. 다 꺼져. 볼 일 없어 이제. 대박, 나 촉 좀 봐. 지금 휴식 안 돼? 휴식 안 되면 안 되지. 도망가자. 미개한 드로우들. 아, 여기서 버프 쓰는 건 솔직히 오바야. 대기해, 다 대기해. 다 대기하고. 야, 불러. 그렇지. 좀 많다. 아, 이제 불음기 안 통하기 때문에. 가짜. 가짜도 써. 아, 잠깐만. 화신 써. 가짜. 야, 왜 안 통해? 어, 너도 소환 있냐? 나도 있는데. 니가 가서 일단 싸우고. 아, 여기 생각보다 좀 빡세다. 칠 수 있겠지? 이따고 생각한 거 쎈자고요? 나름 쎄, 심지어. 아이고야. 왜 끼고 있니. 야, 야, 해골. 이 정도야? 와, 얘가 쓰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쓰면 어떻네. 와, 저 정도 해골 나와? 4천짜리네? 송장 벌레보다 세네, 그러면은. 와, 7레벨 주문 정도 되나 보다. 어, 야, 되게 좋다. 7레벨에 6레벨 사이 정도? 똑같은 거 나오네. 야, 왜, 왜, 왜. 좋은데, 이거? 역시 레벌링 되는 기술이 좋긴 하다. 화살도 그렇고. 아, 이 양손검 장비하네요, 그러면? 어, 15레벨 이상이니까. 근데 양손검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양손검으로 보이세요? 한손검으로 보이는데? 양손검을 한 손에 장비한 건가? 덩치가 커서? 어, 나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조금 곤란하다? 아, 야. 풀렸다고 하신. 아, 야, 가. 싸워, 싸워, 가서. 맞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계산이 없었어. 연세번개. 아, 야, 한 번 더. 아, 야, 답 없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이제는 힐링드가 없으면 전투가 안돼 야 해골 쎄다 버티네 얘네 센놈들인데 5천짜리인데 버티네 이거를 상위종끼리 싸우는 꼴을 봐야돼 야야 이거 안돼 파워샷 그렇지 기절했죠 가장하자 가장하자 랜인 화신없다 화신없 이거 저는 빠져나.. 아 주문시전 방해는 안되죠 아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거야? 나 여기서 물리적으로 대기해야돼 그러면? 시간 떼워야돼? 뭐 구경하면서 떼울까? 구경하면 또 시간 안떼워질거 같은데 주문시전 방해야 응심 두번 걸고 나가면 되거든요? 두명한테 하나씩 걸고 아 풀렸다 아 풀렸다 가자 아 풀렸다 아 풀렸다 아 풀렸다 개편아 본데 버프진이냐 보이주도 않으면서 골 때리네 이거 근데 이까지 가면 풀릴거 같은데 하 DB 아니 아니 보여? 야 보이는 건 오바지 야 보이는 건 오바잖아 그래 가 빨리 가 빨리로루 빨리로루루루루도가 빨리발리로루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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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충분히 간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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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어우 이거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아씨 나 빠졌지롱 나갈거지롱 나갈거지롱 야 죽이고와 거슬린다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때려 드래곤 드래곤인데 가서 때려야겠다 남의 달걀이나 뺏는 것들이 말이야 아 아 됐다 드디어 셨네 의심 보였을때 식겁했는데 무단하게 나갔네요 게임 수준 봐도 못나가는 수준 봐도 못막는 수준 한 대를 못맞춰서 한 대마저 죽는데 야 소용세내? 소용세내 준거냐 지금? 아 오오 스윙 야, 여자로 변했어. 오따금 하나에서나 나오도록 한 설정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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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데려다줬다고? 야, 잠깐만 지상으로 데려다줬다고? 여기 지상이라고? 여기는 그곳이잖아, 미친 게임아, 뭐야? 그분이 계시는 곳이잖아, 헉상인 그분이 이게 지상이야? 아, 이게 지상으로 가는 길이구나? 죄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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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의심하면 안 됐는데, 아이고, 이거 그분을 의심할 뻔했네, 아유 갑시다 마법물건 줬다면서 세뇌 하나 준 거야? 그럼 드래곤이 세뇌를 주냐, 미친 게임 뭔가 좋아 보이니까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절로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네? 가서 좀 확인 좀 해보자, 찾아보자 레벨링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레벨 너무 높아서 오늘 벌써 2업했어, 30레벨인데 이거 만렙 40인데 레벨 폭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6인 퍼스로 바꿔야겠다, 이제 어, 동료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생긴다면, 내 기회를 준다면 바꾸는 걸로 데모 고르곤 한번 찾아보죠 멈춰나 밸더스 게이트 2 데모 고르곤 데모 고르곤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제목으로 보면 만나는 걸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어 찾아보자 아, 데모 고르곤이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런 사람도 있네 원숭이처럼 생긴 거구나 아, 데모 고르곤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은데 좀 만나보고 싶은데 데모 고르곤 만나는 걸 모르겠어 데모 고르곤 석상을 쳐보면 되나? 석상 아, 여기있다 언더 다크 탈출할 때 던전이 쿠아토 동굴인데 그걸 잘 들어서 데모 고르곤 석상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석상을 클릭하면 다섯 아 아 아 아, 그래? 마법으로 동물을 소환해야 돼? 아이템 쟤를 모으는 게 아니라? 미칫게임이네? 잠깐만 실화인 부분입니까? 동물을 소환해야 된다고? 동물 소환하는 법이 있었나? 동물 소환이 있어? 잠깐만요 몬스터 소환으로 소환하면 되나? 아 아, 여기 비찬네 몬스터 소환 자, 몬스터 소환 몬스터 소환 3레벨 몬스터 소환 이 정도면 3번 쓰면 나오겠지 양심이 있으면 그쵸? 네 네 네 네 어디 너 돌피 말아 쓰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다섯 마리의 데스나이트라고 그러니까 여기 얘네겠죠 뭐 얘를 다섯 마리겠죠 그럴까? 마법으로 소환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렇게 무식할 줄 몰랐네 난 약간 이 맵의 최종 보스 같은 건 줄 알았어 맵이 워낙 다양하니까 아이템도 많이 주잖아 이런 것도? 그럴 줄 알았지 오, 진짜 됐다 진짜 몬스터 소환으로 됐어 아이 미친 게임아 아이, 약간 봐 마법 해제하면서 싸우는 거냐? 상당히 세다고 하는데 어, 상당히 내다 내다 상당함 존나 약함 뭐가 세다는 거야? 야, 너무 세졌나 봐 아, 어쩌다 그런 미기한 공격을 해 왜 해치우러 가 너무 센데 나? 그냥 혼자 다 쓸어버린 키들? 이게 지옥의 레벨링 효과인가? 40시간 동안 레벨링만 했다는 지옥의 레벨링 죽여 너무 세잖아 와, 이건 뭐야 이건 그냥 쓰레기검 같고 뭔가 줬어요 하트에 갑쇼 영혼 약탈자 어어 이야, 이거 상대 타코 감소네? 유대 21?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21이라고? 어어 잠깐만 솔직히 힘 필요 없거든 얘 내 생각에는 음 왜냐면 평탄 안 때릴 거니까 이런 마우피에도 완전 거시게 되는 거 아니야 21이라고 21이면은 나 지금 없는데 이타코에다 야 이거 대박인데? 난 이제 버프가 없으니까 21이면 좋죠 버프가 사라졌으니까 피 뺏긴 다음에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다 된 거야? 네 그럼 안 움직여 미쳤어? 중량 초과야? 아아 아 그래? 아 힘이 낮아서? 아아 그건 몰랐네 니가 중량 추가될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무기 때문에 추가된 거냐? 4,4에서? 어 이렇게 근데 그래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은 거냐? 아니 뭐 들었다고 이렇게 아 이거? 아 됐다 됐다 400이나 되네 나 뭐 들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많아 무기가 아 이거 넣어놔 아 솔직히 도움도 안 돼 저거 이거 뭐니? 불정령 현혹 하루에 한 번 야 무기 이렇게 아 야 물약이 많이 먹네 야 물약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물약 물약을 뺄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이게 다야? 고르고는 그럼 뭔데 이게 다야? 아니 고르고는 그럼 뭐 고르고는 뭔데 그러면은 그 아 야 뭐야 이게 야 야 이거 아니잖아 좀 좀 좀 더 경험치가 나오는 그냥 공간인 거야? 에헤이 에너지 흡수 당했네 아 에너지 흡수는 풀기 귀찮은데 재료도 비싸고 아 귀찮은 녀석 나 갖고 있었니? 두루마리 어디다 놓고 왔냐? 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아 여기다 넣었나 혹시? 악으로부터 보호 없어 나? 죽음에 한 게 뭐임? 회복 회복이 오겠다 응 아 뭐해 아 뭐하니 진짜 아이 간보는 것도 아니고 뭔 짓이야 3번이었나? 어떻게 쓰더라 이거?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쓰면 되나? 자 일하는 동안 이거 넣어놔야지 어 야 장비 너무 좋은데 못 입는 게 너무 흠이야 오 레벨 상승했어 됐어 야 성세금 대체 얼마나 퍼맣 레벨 업 8만 남았고 야 너무 막업한다 조금 과한 거 같은데? 히든도 충분히 있고 마전은 필요 없죠 마법이 완전히 무효화되니까 나한테는 그러면은 난 내구성 찍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네요 왜냐면은 딱 쓸만한 스킬도 없고 스킬 쓸 때 다른 거 쓸바야 그냥 상급 히든도 계속 쓰는 게 나으니까 히든도 충분히 많이 있고 내구성을 기속 시간을 올리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어 이거까지만 찍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I'm waiting 더한이나 해볼까? 자고 일어나는데? 제물 받쳐 그의 아이들을 긴장해서 깨우라는 게 아 그런 뜻이구나? 아 아 얜 안 되는 거네 그럼 돌파 두 개까지만 하자 두 개까지 하고 태양 불꽃 두 개 조종 하나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 조종 너무 가성비 좋은 거 같아 대충 한 마리 소환해서 다녀도 충분히 감 나오고 다른 상위 티어들은 대체할 만한 마흡이 많은데 그리고 브로포트 8레벨 마흡이 지금 생겼다는 게 너무 좋네요 나 미로는 좀 애매했거든요 쓰기 좀 거시기 했는데 핀드 소환 이거 하나 막아놓고 아 아 지니랑 해키샤로 하자 어 이렇게 하자 때려 악마는 상위 악마 두 마리 소환할 수 있겠고요 악으로부터 보호가 없으니까 악마를 막 쓸 수가 없다 어 나 은실수 가서 악마 소환하고 도망가는 게 채운 거 같아 은실수 가서 악마 소환하고 도망가야겠어 해볼까 한 번?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 해보죠 이벤트 다 본 거 아니야? 사실상 차원문은 뭔지 모르겠고 아 저 애 애 찾아줘야 될 거 같은데 드버프 애 아 잠깐 나가볼까? 아 애매하네 또 게임이 그렇고 다 봤으니까 이제 애 찾을 수 있겠지 어 스버프 네블린의 아들 찾아보자 스버프 스버프 뭐? 레블린 아들 스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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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쪽에서 붙어 오면은 스버프 네블린 죽이라는 명령도 주나 보다 근데 스무프 네블린 아들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야? 네블린 아들 자식 뭐야? 썬 아 없는데? 아들 받아들이고 아들 하프 자이언트의 아들 그녀의 아들 야사 받아들이다 밖에 없는데? 빨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언데어 자이언트 아들 없어 내가 혹시 봤는데 죽였나? 설마? 아 저 일단 저기 가보자 나 의심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이거가 아직 모르겠거든요 저거 왜 있는 건지 이 넓은 맵을 다 뒤지긴 했다 여기도 다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보긴 했네 이 맵 하나만 놓고 봐도 두 시간 분량 나온다 이거 하나 뒤지는데 만 맵 어디야 여기 대체 중요한 사건 언더 다크구나 이거 언더 다크 처음 문 아 혹시 어어어 아 혹시 이데니쿠스가 소환하는 그 차원물이 이건가? 어어 이건가 그래서 이제 경험치 못먹는게 혹시 그런건가? 아 기상캐스터 아 그런거 같네 그러면 얘 아들은 어딨는거냐? 여기도 차원물이 있다? 아씨 뭐야 때려 어쭈? 예 예 예 예 경험치 왜 이렇게 퍼주니? 예 예 예 과하게 주는거 아니냐? 예 예 하 예 예 예 나 야 도망가자 우린 나중에 투명 가수고 구경 와야지 야 나한테 쓴다고? 그래 싸워봐 설마 주인님을 지금 주인님을 노리는 부분이니? 그렇지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무슨 공기정령한테 그렇게 처음 봤냐? 야 나 주인님이야 미친놈아 아그로부터 보호는 팔라딘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죽이자 이제 건방지다 이기야 녀석 주인님을 못 알아봐? 진이 소환해 진이 뭐야 야 징원 놈이네 진이야 좀 싸워 이기야 녀석아 어쩌 아주 아주아쩌 미쳐날쩌 가자 마지막 거였네 걔가 마지막 거였네 걔가 언더 다크 포탈 밸더스 게이트 2 밸더스 게이트 2 밸더스 게이트 2 언더 다크로 통하는 호텔 두 개가 있어 아이씨 뭐야 이거 보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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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원래는 신전에 가면은 무슨 의식을 해서 블랙 미스트 뽀라는 걸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알을 받치면 내가 악성향이고 블랙 미스트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플러스 4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아이템이겠죠 뭐 관심 없구요 언더다크 입구로 간다 언더다크 포털은 뭔데 그러면 으 으 으 으 으 으 파전 뒤 빌 매직 포탈로 간다고 장 시작된다 어 으 내려봐 으 으 으 이게 맞나본데 어 으 으 어 맞나보다 어 저 포탈 오는게 와 낫는 것 같네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령이 소환되는 포털 인가봐요 어 그런거 같구요 으 아 쟤 갔나 새끼 가자 쟤 아드는 대체 어딨는거야 으 으 으 으 스포프 네블린 으 으 으 테른들 대글 포도라고 하자 베들렌 대글 포도 대글 포도라고 처음 나오겠다 발더스 게이트 투 대글 포도 대글 포도 대글 포도 대글 포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대글 포도 맞잖아 으 으 으 으 으 테른들 대글 베들렌 베들렌 베들렌을 한번 져볼까 베들렌 으 으 으 으 어 여기 나오네 으 으 으 으 드로우 도시 입구로 가는 길 중간에 가둬 없는 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기계 커설되면 돌리는 과정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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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예 너 이제 탈출했니? 미기한 녀석아? 없다 뭐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가자 그냥 로드에서 갈 거 그랬나? 가자 그럼 법사 달리기가 더 빠른 거니? 좀 거시기하다 무기가 어떻게 된 거야? 85인 거야? 아 무게 7000까지 들 수 있는 거야 혹시? 아니잖아 700이잖아 88이고 어 얘는 42에 5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아 글력 차이가 좀 크구나 많이 크구나 네 sweat 우리 혼자 가기 전에 누군가요 베이킹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흠 어, 걸리가 Trent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꾸 헷갈린다 네 뭐지? 따로서 오는게 아니죠? 가자 넌 여기서 화신 소환하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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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폴고 나 죽여 나 안 움직이냐 가자 나 죽이러 갑니다 대기하고 너는 걸고 올라가고 염구 염구 더블 염구 그렇지 완전 사라져버리는 부분이죠 내려가 야 화신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귀모업사 하나가 생기는 거야 물론 6인파 타면은 의미가 없긴 한데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야 내 속에 올라가 답이 없는 강암이야 이거 아니었나? 야 돈 좀 봐라 가자 어딨는 거야 그러면? 여긴가? 여기 가둬놨을 것 같죠 이 느낌이 싸우러 가 평민이야? 평민도 용감한거 보소 색깔로 차이가 난다 자 진짜 안 박히는거니? 진짜? 어 여기네 여기네 여긴가 보네 영혼 트럴 아 저거 잘못 쓰면 죽일거 같은데 돌파 한번 써봐 돌파 쓰고 와서 소환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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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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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우리 본체도 아 뭐야 왜 니가 선택돼 우리 본체도 소환해 본체는 진이 소환해 빨리 가 싸워 너가 노예니? 아 혹시 여기서 죽었던 드워프가 아들인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됐습니다 가자 없잖아 다른 데는 저기 있는 것 중 하나인거 맞어? 가자 버프 지리아 버프 지리아 싸워 버프 지리아 버프 지리아 싸워 태양 너는 때리고 들개가 있냐 여기는? 중립이야 들개가 어떻게 된거야 나면 진짜 적대졌냐 없어있으니까 안정감 개쩐다 회복을 할 필요가 없어 지배를 당하고 계셔 저분 어떡할거야 저거 어? 진짜 어딨어 얘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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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이거구나? 이건가 뭐구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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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거니? 반응이 없는데? 입구에서 가는 길에 뭐 있다며? 나가서 한숨 때리고 오자 화신 쓰고 소환 소환하는 거 개, 개꿀이네 레벨 60%면 몇이야? 그래도 거의 10 정도 되네? 그래도 발로스웨트 1 만렙이네 만렙 차이좀봐 기계를 누르면 돌아간다고? 다행이네 못 봤니 얘들아? 두 오프 하나 못 봤니? 놀아? 아씨 대화도 안 돼 미개한 미개한 종족이야 왜 저럴 거야 이거 입구에서 도시 가는 길이라며 이거 도시잖아 아 입구로 가는 길에 무언가로 가둬놓는 길이가 있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도시고 여기 도시 입구면 앞이라는 거야? 여기 사람 가둬놓는 기계가 있어? 없잖아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럼 들어가서라는 건데 들어가서 가는 길에 사람 가둬놓는 기계가 있고 이거 같은데 내 눈에는 그걸 돌리면은 이제 랜덤으로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찾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거냐 설마? 아우 헷갈려 아우 헷갈려 우리 게임을 만날 때 화-신 x3 화-신 x3 화-신 x3 화-신 x4 아 화-신 좋긴 한데 좀 귀찮다 저거 깰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귀찮다. 좋아서 오히려 귀찮아. 어려워서 6발 나갔죠? 회수할 필요도 없고 저런 거? 레벨업. 정보. 9레벨 주문 하나! 드디어 최고 주문 나왔네? 소금, 장검. 소금, 장검. 닌자도. 카타나. 육척봉. 곰봉. 세뇌. 무림매. 양손무기 스타일. 건방 스타일. 한손무기 스타일로 하자. 와 이런 것도 돼? 주문 추가가 있네. 에너지컬랄. 향상된 기만함. 1라운드 동안 주문 시전의 공백이 사라진다고? 어 이거 10레벨이네. 초이마법이네. 말 그대로. 와... 다 너무 갖고 싶은데? 드래곤 머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레드드래곤이 화염을... 야... 용포, 용포요? 어둠의 플래티나. 이건 내 성격에 따라 다른가 보다. 해성. 애매할 때 저는... 아 근데 나 소원 너무 해보고 싶다. 인간적으로. 이건 해야겠다. 플래네타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레벨업 하면 또 쓸 수 있게 해주겠지. 야... 저... 개꿀잼인데? 어딨어? 최강마업인 거 아니야? 아 일단 지금 안되나 보다. 아 이게... 이게 플래네타네. 10레벨 주문인데 왜 9레벨에 있어? 나 이제 플래네타. 아 9레벨 주문은 못 사는구나? 그냥 얻어야 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그런가 보다. 8레벨 주문은 쓸 게 없다. 뭐야. 인간이 현혹 됐을 필요 없어. 대체 뭐 어딘데? 아들 어딨는데? 아들 포기해라. 안되겠다 이거. 때리 때리. 그렇지.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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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실랜드에 못 자냐? 이거 남의 집. 그렇지. 당연히 잘 수 있어야지. 당연한 거지. 그렇지. 이거 넓어? 협회야 여기? 남성 옆에 전혀 가르치기일까? 여기 남성 옆에 있어. 전혀 reno recess School. Theory, 시장에서 노예를 팔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럼 그 시장에서 드러그 드러프가 하나 죽은 게 기계 면체를 돌리면 리치 같은 애를 소환된다고 이거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둥근 화살표가 나온대? 둥근 화살표 아무리 봐도 감이 안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노예를 돌리는 게 있다고?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로 하늘을 맹세코 뭐야? 도시 입구로 가는 길에 아 드러프 마을로 가야 돼? 드러프 마을에서 일로 오는 길이 또 따로 있대요 여기랑 관계없는 거는 괜히 와서 학살했네 죄송 그리고 10렙 9렙 줌은 너무 그거다 너무 괜히 것만 있다 여기서 아 잠깐 뭐 어디야 아 왜 귀찮게 만들어놨어 앱을 피면은 이 길을 가는 곳이 있다고? 여기가 있다고? 거기에서 이제 기계가 있고 돌리면 된다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람이 나오는 기계가 있대요 이거야? 아니 없잖아 드러프 도시에서 얘네 도시 가는 길이라고? 이런 게 있어?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나는? 써 있기는 드비프 네블린 마을 입구에서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입구죠 가는 길 중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저런데서 난다고? 내가 그럼 못 찾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못 찾았네 유감이야 얘 왜 이렇게 매력이 넘친대냐 팀 21에 민첩 싣고 인간을 넘었어 괴물이야 이거야? 나와봐 리티 리치의 애교 버전이냐? 리디? 잘해줘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보죠 마치 잘 믿습니다 아무런 힌트도 없다 플래메타 소환 이 게임 최강 소환순 거네 그럼? 10레벨이니까 비슷한 게 또 있을지 몰라도 일단 최강 계열일 거 아니야 비슷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디테인 좀 보소 야 네임 야 말도 하네 얘 건방지게 4라운드 플러스 레벨 그러니까 나 17레벨이니까 21라운드야? 되게 오래가네 그렇게 안 셀 것 같다? 내 생각엔 뭔가 수치를 뛰어넘는 강함을 보여줘 야 강속 됐다 빨라 야 시간 정지라고? 근데 역시 세긴 하다 이런 쪽 애들이 어 근데 플래메타 속도는 되게 빠르다 뒤로 들어가는 것만 나오면은 알 것 같은데 되게 타코업 여신데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니 그렇지 이렇게 세면 진짜 시간 정지는 나 살짝 땡긴다 어? 저게 화신인가 보다 아 저 똑같은 거 소환하는 게 뭔가 했는데 죽어라 엔간이 하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연구 써 뭐 죽어라 coloc say 그렇지, 22,000 창 와, 이렇게 잘 준다고? 아, 이거 자면 안 되지? 야, 뭐, 주문이 미쳤는데? 22,000이야 쟤는 진짜 쎄다 쟤는 자주 만났던 애죠 봉인풀 때도 만났고 쟤는 뭐 끝까지 가도 쎄 거 같은데? 어떻게 디디 안 들어가? 뭐해나 빨리 풀려라, 앵간히 하고 너는 인간적으로 첫 등장했으면 좀 잘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우, 이거 황당하네 물론 캔 사이보다 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I'm waiting 동룡 마흡 해제 좀 해줘 넌 할 게 없냐 동룡 마흡 해제 해주는 아이템은 좀 있으면 좋겠어 풀렸죠, 쟤 풀려냈다 근데 저런 거 막 두 마리, 세 마리 소환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셀 거 같긴 한데 어, 주인공도 줄일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캔 사이가 너무 쎄 아, 그래도 캔 사이가 너무 쎄 아, 쪼라 짜증나네 쪼라 짜증나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볼까? 이거 랜덤 왜 놓는 거냐 대체 플레이어가 이걸 포기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 인내심을 너무, 유저의 인내심을 너무 야보는구만 흠흠흠 야, 7레벨 폭발 주문이야? 칸시피트 아, 성공해도 절반이야? 우와, 함정형이네? 야, 7레벨 빼죠? 어,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지금 최강 계열 공격 나왔고, 그걸 떠나서 8레벨에 핀드도 있고 화신도 있기 때문에 구레우엘에 플래네타도 있고 사실상 이거 소환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화신 썼을 때 소환하려고 쓴 건데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다 크흠흠 필요한 게 없다 어디보자, 6레벨 주문 있고 아, 뭐 또 배우지 않았나? 3개 배우지 않았나? 반사 3개 배우지 않았나? 됐다 구출했다 저런 데 갇혀 있냐 신기한 놈이네 골 때리네 갈 수 있냐 AI가 저 공간을 근데 진짜 법사가 꿀잼이긴 하다 전사 싸우는 맛이 엄청나게 투숙해서 죽여버리니까 약간 그 약간 희열이 있는데 주사에 던져서 육남은 기분 좋은 정도의 휴일을 밖에 없는데 얜 그래도 이제 rpg답게 마흡도 이것저것 쓰니까 재밌네 전사도 약간 뭔가 특혜가 있어야 돼 내가 드래곤볼을 좋아한 이유가 전사를 좋아하는 전사 사실 약간 밈이 산한 말이에요 드래곤볼처럼 역시 에너지파 같은 거 써야 돼 전사들이 전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길을 다뤄야 돼 몽크 힘이 곧 마력 그렇지 하...왔다 아들 구해 왔다 음...예스 어? 8보호구 주네? 야 방어도 뽀라고? 대박 와 대박 야 개대박 드디어 드디어 튼튼해졌니? 법 딜 넣을 수 있지? 당연히 넣어야지 응 야 드디어 박가판다야 잘했다 장비 좀 넣어봐 너.. 너는 그놈이 죽을지 않겠지? 어 맞어? 찰, 잠깐만 음, 예스! 팔고 가져갈 거 솔직히 없거든요 워낙에 이제 죽음의 주문 같은 거는 몰라도 6만원이나 했네 나 이게 뭐임? 아 이거 소환계통이었어?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당연사사는 듯이 당연사사는 듯이 실패한단 말이야 그렇지 두 번째 되는 것 봐 기분 더럽게 여관 대체 왜 있는 거냐? 그냥 여관 앞에서 노숙할 수 있는데 볼까? 소환 시간 우선 느림 어 굉장히 느림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여기가 없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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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하고 잡아졌네 하하하 개쓰레기죠? 위기 대비나 해두자 어차피 위기 대비 쓴다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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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니 뭐다니 아 이거 버려 아 그냥 아 겸친 먹어야 되니까 어 그래 겸친 먹어야 되니까 아 뭐했냐 세이브도 안하고 대체 이제 위기 대비 좀 해두자 위기 대비 다 하자 이거 몇 번 써지더라? 위기 대비 위기 대비 어딨어 위기 대비 어디 갔냐 주문 슬롯이 너무 많아 사라졌나? 여기 있구나 위기 대비 위기 대비 위기 대비 어 적을 발견하면은 야 6레벨까지 다 드네 아 이건 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럼 개 좋지 어 어 됐어 안 되는 조합인가 혹시? 아닌데? 어 음 음 된 거야? 아 됐네? 아 이거 무슨 치솔을 눌러야 되기가 되냐? 익퀘리어 태형 불코 쓰면 미친놈 아닙니까? 보자마자 태형 불코 쓰면은 어 적을 보면은 아 다른거 다른거 다 필요 없는데 연구하면 막아 어 된 거야? 어 3개 동시에 돼? 진짜 실제로? 싫어요?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진짜 터지긴 하는거지 뭐 한 번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거 계속 범부 때문에 아 적 발견하자마자 연구 2개 받고 해골 소환하면은 개사기지 됐다고 난 믿겠어 믿고 가겠어 그냥 됐다고 난 믿겠어 믿고 가겠어 그냥 그래서 이제 이벤트 다 끝났네요 드래곤 알을 드로드라게 받치는 거 그게 이제 그런 블랙미스트를 얻는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드래곤한테서 세밀을 못 얻으니까 드래곤 입구로 남부해줄테고 드래곤이랑 신앙이 지내야지 그렇게 나쁜놈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끊을 시간이 넘었죠 오늘 휴일이니까 2시간씩 오늘은 3부까지 할겁니다 블랙가드하고 코로나 엔딩도 봐야되기 때문에 아우 뭔 소리야 나와봐 나 궁금좀 하게 가서 진짜 보자 어떻게 쏘나 궁금하다 그리고 소원수의 가음까지 보고 그리고 끊죠 그냥 끊기 아쉬우니까 연세번개같은거 필요없어요 자동추적 파용부도 있고 아 너무 좋은데 나 법사 지금 거의 최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염구까지만 잘 활용해도 하여상 켄사이만큼의 효율이 나오는데 잘 활용하면은 7레벨짜리 주문 생겨서 3레벨에서 7레벨이예요 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깡따구여도 버프는 걸고 가야지 얜 넣고 가자고 아무것도 안된다 야 잠깐만 아무것도 안되는데 때리고 자 뭐부터 써보지 소환은 봤으니까 아 소환 써서 일단 봐야지 소환이 얘가 다 죽였을거잖아 아 야야 뭐하니 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거미랑 다? 아 얘 죽여봐 야 야 뭐 되게 쎄다 쟤 켄사이급인가 본데 진짜로? 걔 먼치킨인데? 삼장 박아놔 야 야 됐다 쎈데? 어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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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야 뭐하니? 여기와봐 아 저런식으로 쓰는거야? 약간 좀 구리다 야 약간 생각이랑 약간 다른데? 좀 다루기 어려울거 같은데? 버프 걸어 돌파 써 빨리 돌파 됐죠? 야 얘 진짜 쎄다 얘 진짜 쎈데? 어어 이거 힐인드 한 것만큼은 안나오는데 켄사이가 근데 너무 쎄다 얘 얘는 그냥 소환수인데 소환하고 보내면 되는데 죽지도 않아 잘 되게 좋은데? 야 역시 최강소환수라 이건가? 야 이거는 맘에 든다 아 오늘 뭐 여기까지 봤으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끊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